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얘기를 전해드리는 체카게입니다. 어제 더 게임 어워즈의 막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상작들이 발표가 되었고 앞으로 출시될 많은 게임들이 예고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소식은 지금 게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사이버펑크 2077의 콘솔 버전 리뷰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이버펑크 2077의 콘솔 버전 리뷰가 나왔습니다. 여지껏 봤던 리뷰들은 모두 다 PC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계속해서 PC 버전으로 2일차를 보내고 있는데요. 버그가 한두 개쯤 보이긴 하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정도는 아니어서 아직도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겠어요. 지금 메타크리틱에 가시면 사이버펑크 2077의 PS4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메타스코어가 나올 만큼 많은 리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메타크리틱에서 사이버펑크 2077 콘솔 리뷰의 첫 번째 리뷰입니다. 제우스 비디오에서 리뷰를 했고요. 리뷰 점수는 100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내용을 짧게 보면 스토리를 따라가는 플레이는 여기저기 문제가 있기는 해도 상대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면 오픈월드를 돌아다니는 일은 종종 힘들고 가끔은 플레이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텍스처가 비어있거나 울고 있고 엘리어싱이 뛰어치 보이고 저화질, 느린 프레임 속도, 멈춤, 지연된 인터페이스, 충돌 나쁜 건 다 들어가 있군요. 이 모든 게 이 뚱뚱한 사이버펑크 2077은 차세대 게임기에서만 돌려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엄청 비난하는 리뷰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직 점수는 없지만 진행 중인 다른 리뷰가 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유니버스에서 리뷰해 주었네요. 그 3개와 캐릭터는 매혹적인 메인캐스트와 재미있고 즐거운 내러티브가 있는 보조 캐릭터와 사이드캐스트는 강력한 부분입니다. 전투는 세련되고 잘 작동하며 많은 사용자 정의와 옵션 중에서 선택해서 캐릭터를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PS4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흐릿한 비주얼, 프레임 속도 저하 및 게임의 뿌연 화면 때문에 게임에서 어떤 즐거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PS5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사이버펑크는 즐거우며 4개 남은 게임 시간 동안 사이버펑크 세상에 더 매료되길 바랍니다. 라며 게임은 재밌는데 PS4 기본으로는 플레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엑스박스1의 사용자 리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객에게 파는 것은 CD 프로젝트 레드의 아주 안 좋은 장난이다. 이것이 그들이 위해 테스터들에게 콘솔 리뷰 버전을 보내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CD 프로젝트 레드에 사기를 당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는 사이버펑크 2077이 기본 PS4나 엑스박스1에서 이런 상태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게임을 판매한 것은 비난받을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을 즐기실 분들을 위해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엑스박스 1S에서는 플레이할 만하지 못합니다. PS4 베이스 또한 플레이할 만하지 못합니다. PS4 프로는 적절합니다. 엑스박스 1X는 괜찮은 정도? 엑스박스 시리즈 S 괜찮은 정도? 그리고 차세드 콘솔 PS5와 엑스박스에서 어느 정도의 버그는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잘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CD 프로젝트 레드가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업데이트로 해결이 될까요? 다음 어제 더 게임 어워드 2020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자들을 발표했습니다. 총 32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올해의 게임만 보면 동물의 숲, 둠 이터널,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고스트 오브 스시마, 하데스, 그리고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됐네요.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 나왔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년 전 엑스박스는 더 이니시브라는 새로운 게임 스튜디오를 세웠고 어제 더 게임 어워즈를 통해 첫 번째 프로젝트인 퍼펙트 다크를 발표했습니다. 이 퍼펙트 다크는 엑스박스 스튜디오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제작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비밀리온 다크가 거대 기업과 맞서 싸우는 스릴러 스토리로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출시될 새로운 게임입니다. 할 게임이 많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엑스박스에 하나 둘씩 괜찮은 게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2년 뒤에 엑스박스가 참 기대가 됩니다. 다음 PS4 출시 타이틀이었던 리조군의 개발사 하우스 마큐가 PS5의 데뷔작 리터널을 2021년 3월 19일에 출시합니다. 리터널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3인칭 액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우주 정찰병인 세레나가 외계 행성에서 탐험하고 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PS5로 출시하게 되어 PS5의 특징인 빠른 로딩과 듀얼 센스 컨트롤러를 사용해 외계 행성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게이머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D 오디오를 지원해 호환 가능한 헤드폰이 있다면 고요한 순간에도 외계 행성에서 실제로 혼자 있는 느낌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다음 더 게임 어워즈에서 붉은 사막의 5분짜리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내러티브 기반 싱글 플레이어 게임의 요소와 멀티플레이 기능을 결합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게임 안에서의 영상과 게임 플레이를 볼 수 있는데요. 개발자가 영상 편집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게임 화면을 캡처하는 화면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추운 사막의 땅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 군계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땅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용병 지도자 맥더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합니다. 전투는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고 1대1 전투 또는 그룹 전투로 이루어지고 한편 보스전은 주인공 맥더프가 신화 속의 거대한 생물 등을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출시 21년 겨울 전에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이버 인터랙티브는 이블데드 덕게임을 공개했습니다. 이 게임은 4명의 생존자들이 팀으로 협력하고 탐험하는 멀티플레이 중심 타이틀 같아 보입니다. 2021년에 출시될 예정인 이블데드 덕게임은 PS4, PS5, Xbox One, Xbox Series X,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예고편 외에도 너무 많은 예고편들이 덕게임 어워즈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게임 관련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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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구독하네